2013년도 다 갔어요. 올 한 해 너무 바쁘셨죠?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스케줄표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정말 달렸더라고요. 정말 달린 한 해. 달린 한 해. 그래서 아이돌 스타들의 스케줄이 이 정도일까? 그 정도 바쁘셨어요? 2013년 마지막 작품이 단태의 신곡. 네. 프란체스카 역할을. 70대 박정자 선생님이 어떻게 연기를 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시야 제안서까지 다 찾다면서요. 그랬어요 이번에. 기획을 한 국립극장도 놀랐고 모든 스태프들 배우들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요즘 작품들이 다 너무 가볍고 뮤지컬 다 가볍게 가볍게 가는데 나한테 이 신곡을 어떻게 연극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을 것 같고 뭔가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을. 내년에도 저희가 그 작품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이죠. 그런 좋은 작품들은 그냥 한 번 하고 덮어버리기 너무 아쉬우니까. 군장실, 연극 무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셔야 하니까 가끔은 이제 계절 지나는 거 놓치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건 정말 놓쳐요. 예를 들어서 꽃이 핀다, 꽃 구경 간다, 단풍이 들었다, 단풍 구경 간다. 이런 거는 내 스케줄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참 좋네요. 그러네요. 고맙습니다. 더 있고 싶은데 선생님 목이 생명이시더라 지금 조금 추워서 안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들어올까요? 박물관이 우리 집도 아닌데 제가 모신다고 하니까. 많이 추워버렸어요. 나를 딴 양이나 주사해. 너랑 물을 올릴 작동이냐고. 오히려 더 노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 언제까지나 젊은 피부를 위해. 당신의 전부가 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젊은 피부를 위해. 당신의 전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들으면. 어머? 저거 나야? 그리고 텔레비전을 확 들어서 봐. 내가 지켜야 돼. 내 애기. 정말 문화의 최일선의 그 현장에 있는 연극인들한테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카리스마의 대명사 연극계의 대모 오늘 박정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연극계의 대모라는 소리 제일 거북한데. 거북한 소리를 처음부터 해서 어떡하죠? 글쎄 말이에요. 왜요? 선생님. 대모 맞으시잖아요. 아직 그 반열에 오르지 못했고. 글쎄 언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려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물론이죠. 진짜 목소리가 너무 독특하고 중후하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목소리이시잖아요. 목소리 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얼굴은 기억을 못해도 굉장히 오래전에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년, 30년 전인데. 생물학적 복합물의 효과 피부로 확인합니다. 언제까지나 젊은 피부를 위해 헤란 인스타인. 아직도 그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목소리가 선생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목소리를 꼭 닮았는데. 오히려 여학교 다닐 때는 합창부에서 소프라노 파트 했어요. 음역대가 굉장히 넓으신 거네요? 그때 내가 스스로가 처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더 소프라노 파트에 갔는지도 몰라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극장 무대를 쩌롱쩌롱 울리시면서 반세기 넘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돌이켜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한낮 꿈 같다? 50년이 꽤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아 그래? 그것도 한 꿈이 아닌가. 한 해도 연극을 걸러본 적이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정말이에요? 한 해도 쉰 적 없어요. 그게 아마 내 자랑이라면 자랑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우 참 미련하기도 하여라. 그래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금면함. 그 50여 년 시간 동안 아이도 낳으셨을 테고요. 뭔가 좀 아프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중요한 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용쾌 다 비켜냈어요. 만삭일 때도 다 무대에 섰었고 또 아팠던 적도 있었겠죠. 그런 게 그냥 합쳐서 합쳐서 50년이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별거예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아니, 살아보세요. 사랑받는 며느리는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 바빴지만 한가한 시간도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 시간을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바쁜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을 할 때가요? 네. 잠시 잠깐 짬이 나면 그 한가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보예요. 좀 즐기셔도 될 텐데. 못 즐겨요. 완전히 중독이 된 것 같아요. 연극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선생님? 말로는 그렇게 해요. 여러 사람의 삶을 살아본다. 거기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빨주나 노초 파남보의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모든 격렬한 삶, 미움, 사랑, 아픔, 외로움 이런 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뭐냐면 관객하고 만나는 순간이나 관객은 연극을 완성시켜주는 절대 요소예요. 관객이 없다면 연극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결국은 관객의 힘이, 관객의 박수가, 관객의 환호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왔다. 라이브로 연극을 하시고 관객과 직접 호흡하고 이러다 보면 선생님, 일기치 않았던 어떤 상황들이 또 발사기에서 연극이 발전이 되기도 이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다리에 부상을 입은 거예요. 발을 이렇게 넘어지면서 접질려는데 발등이 순식간에 막 이렇게 부풀린 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공연 한 서너 시간 전에 한쪽 신발은 신고 한쪽 신발은 발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꺾어서 신고 무대에 올랐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우는 아플 콜리도 없구나. 아플 자격도 없구나. 또 한 번은 친정어머님이 구경을 오셨는데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사물림에서 공연할 때인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객석에서 연극을 보시는데 내가 어설픈 엄마의 역할을 무대에 비해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커팅콜 할 때 사실 오늘 나는 나의 어머니 흉내를 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객석에서 이 무대를 바라봐 주셨다. 그랬더니 관객들이 다 그 어머니 쪽을 향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어머니셨어요? 이런 질문 받을 때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정말로. 내가 열심히 바쁘게 열심히 연극하는 거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가끔 미안해서 우리 딸이 멀리 있거나 이러면 전화해서 얘, 나 네 엄마 맞니? 이러고 물어요. 선생님께 꼭 하나 좀 부탁을 드리려고 시집을 하나 준비해왔어요. 나는 시 읽는 거 참 좋아해요. 어떻게 시인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 표현을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면 더욱 영광일 것 같아요. 김초혜 어머니 한 몸이었다 서로 갈려 다른 몸 되었는데 죽어 아프게 받고 모자라게 나뉘일 줄 어이 알았으리 쓴 것만 알아 쓴 줄 모르는 단 것만 익혀 단 줄 모르는 자식 처음대로 한 몸으로 돌아가 서로 바꾸어 태어나면 어떠하리 정말 중후한 목소리 때문에 젊은 시절부터 노역을 좀 많이 하셨던 오히려 더 노역을 많이 했어요. 지금보다 어머 저런 목소리가 배우일 수 있어? 저런 얼굴도 모델이 될 수 있어? 맞아요. 내가 젊었을 때는 너무 개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마이크 앞에 자주 설 교회를 잃었던 적도 있고 이런 명품 보이스를 예전 시대에는 또 몰라봤군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광고 녹음하는 성우가. 선생님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자리에서 같이 방송하고 싶어요. 김상현이라는 성우인데 문제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야. 정말 광고를 많이 해요. 박정전 선생님이 TV는 안 하시지만 광고는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아요. 아니요. 내가 아마 그 친구만큼 광고를 많이 했으면 난 지금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나도 놀래요. 그 병은 보이신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딱 들으면 어머 전화야? 그리고 텔레비전을 확 들어서 한 적 없어요. 선생님 본 적은 있으세요? 딱 한 번. 그 친구가 내 옆에 왔어요. 선생님 제가 암흑애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 내가 가끔 목소리 듣는다? 아예 안 하시지는 않는데 그러면 난 거의 안 해요.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1년에 하나 할까 말까. 나는 연극 배우인데 그 광고를 많이 할 수 없죠. 어쨌든 오늘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를 말끔히 푸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박정전 선생님은 광고를 거의 안 하십시다. 아니 광고도 하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드라마에서는 저희가 제 기억이 있을 때부터는? TV 드라마는 못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있어요. 예전에는? 네. MBC 개국 무렵. 그때 잠깐 한 적이 있는데 텔레비전이 나하고 안 빠는다는 걸 이미 옛날에 알았어요. 연극계에서 연기 탄탄히 다져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로 진출해서 성공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너무 많죠.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연극의 좋은 배우들을 뺏기는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극을 하면서 빵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TV 해야 되고 영화도 해야 되고 고마운 건 그들이 연극 무대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순재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바쁜 텔레비전 스케줄 속에서도 연극을 꼭 하세요. 그런 그 선배의 모습이 후배들한테 많은 괴감이 될 거예요. 김윤석 씨 또 송강호 씨 인터뷰 해봤었는데 연극 무대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마 그 배우들이 무대에 와서 무대를 채워준다면 이미 영화를 통해서 팬이 된 관객들도 극장 무대에 와서 정말 대단한 환호와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낼 것이고. 선생님 후배들한테 조금 엄하시다고 전에는 지금도 후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이번에 단테의 신곡에서도 나는 딱 두 장면 엄격히 말하면 세 장면 출연해요. 내가 무대 위에 나와 있는 시간은 한 15분 정도? 그건 오이디푸스나 안티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15분의 역할을 2시간 그 이상의 시간으로 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2시, 3시부터 연습해서 9시, 10시까지 해요. 그러면 거의 연습실에서의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후배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선배님은 왜 화장실도 안 가나. 나는 그게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간을, 그 시간을, 그 작품을. 연습 이만큼 했으면 무대 위에서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연습 이만큼 했으면 무대 위에서 이만큼 보여요. 그런 또 후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선생님, 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스스로 이제 연극인 운동가 이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우리 연극인들한테는 보험이 없어요. 4대 보험 안 돼요. 우리는 자유업이잖아요. 직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차라리 내가 연극인 복지재단의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재단의 직원은 보험 적용이 되죠. 내가 그 몇 년 전에 신용카드를 처음 낼 때 직장이 없어서 신용카드가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어머, 선생님이요? 예. 하도 관객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핸드백 속에다가 연극표를 넣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선생님의 직원이죠. 나는 지금도 연극표를 파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객석에 관객이 없다면 그건 어떤 연극도 완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면 높여주는 분들인데 연극인들에 대한 처우는 그 정도군요.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예술인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물론 가는 길까지 좀 험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바가 크죠. 예술인 복지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시아의 질을 어떻게 보면 높은 게 부끄럽지요. 그래서 그는 아시아의 질을 어떻게 보면 높은 게 부끄럽지요. 그럼 여러분은 아시아의 질을 어떻게 보면 높은 게 부끄럽지요. 연극을 처음 아셨을 때 연극이란 이런 세상이 있구나를 아셨을 때는 언제세요? 아홉 살 때 어렸을 때 처음 봤으니까 원술랑이라는 작품을 범위관에서 공연할 때예요 내가 5남매 중에 막낸데 오라버니가 연극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오빠가 안 계셨으면 연극을 몰랐을 거예요 아홉 살 6.25가 나던 1950년 그 해에 연극을 봤다라는 건 아마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연극을 시작한 건 대학에 들어가서부터였어요 이화대학 다닐 때 물리대 연극부가 있었어요 이제 비로소 나한테 이렇게 연극을 할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오디션 봐서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1963년에 동화방송이 개국할 때 성우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극 무대로 성우로는 그럼 선생님 동기가 누구세요? 지금 사미자 씨, 세상 떠났지만 김무생 씨, 전원주 씨 성우로는 김수희 씨, 장미자 씨 하여튼 좋은 동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누가 제일 잘 나갔어요? 소위 김수희, 박웅 씨 시대가 찾는 목소리가 그때는 따로 있었어요? 김수희 씨 목소리는 아주 예쁜 목소리거든요 은쟁반의 이렇게 옥구슬을 불러요? 어머 그런 거 뽑히질 못해서 성우실만 지키고 있었던 당시만 해도 좀 낯선 목소리라서 너무 낯설었죠 연극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는 언제세요? 아주 대선배이신 나옥주 선배님께서 1966년에 극단 자유가 창단할 때 저를 불러주셨어요 수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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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려서 연극으로 오셨군요 선생님, 50년 넘게 연극하셨는데 지금도 무대에 오르시기 전에 떨리세요? 떨려요 당연히 떨리죠 어떤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수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50년 연기를 한 대배우 박정자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마 나는 유난히 더 떠는 것 같아 그러나 어떤 땐 내가 어머 참 부끄러워 내가 내 자신을 생각을 해도 무대라는 그냥 그 도마 위에 발가벗은 채로 내 동댕이 처지는 거거든요 인상이 혹시 롤모델 있으세요? 박성희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도 현역으로 89세 그리고 이병복 선생님 그분들은 사랑했어요 88, 89에도 90이 바로 내일인 그리고 또 롤모델 하나 있어요 내가 19 그리고 80이라는 작품을 박정자의 아름다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연극에서 80의 할머니예요 네, 모드 역할 모드는 정말 무공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요 80이 기다려져요 80이 오면 나는 분명히 19 그리고 80 공연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드처럼 늙어가야 되기 때문에 80이라는 나이는 꽉 찬 나이 아주 충만하고 참 예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80이 됐을 때 이 작품을 윤석화가 연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나하고 약속했어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요 지금 막 첫 꿈을 향해서 첫 발을 내드리기 시작한 그런 어떤 청춘들에게 한 말씀해 주신다면? 좌충우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청춘이고 젊음이지 뭘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는 건 젊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 많이 아파야 돼요 많이 힘들어야 되고 많이 고달퍼야 되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작년이 되고 노년이 됐을 때 그 걸음으로 사는 거지 박정자가 박정자에게 응원의 말 해주셔도 선생님 충분할 것 같아요 에이 그건 할 말이 없네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연기를 잘 하고 났을 때 관객으로부터 큰 박수를 그리고 환호를 받을 때 그래 너 참 잘했어 내가 가끔 나를 이렇게 응원해요 그리고 칭찬해요 ं pr 들어와 구름이 썬데이 라라라라라빠라리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자존심이죠 원투 린 같은 숨막히는 곳이에요 박정자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게 끼가 있는 거하고 맞았던 거겠죠 그 연극을 보는 동안 나는 완전히 전율 기절할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무대 장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때 연극 보고 그다음에 국민학교 시절에도 계속 공연을 봤어요 연극이라는 게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었어요